고흐 1843년 12월 11일에서 1910년 5월 27일 독일의 세균학자 세균학의 근본 원칙을 확립하였고 각종 전염병에는 각기 특정한 병원균이 있음은 물론 각종 병원균은 제각기 서로 식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882년에는 결핵균을, 1885년에는 콜레라균을 발견했고 결핵의 치료약 연구에 몰두하여 1890년에 토베라클린을 창제하였다. 1905년 결핵균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생리, 의학상을 수상하였다. 클라우스탈 출생 1862년 괴팅겐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하였다. 1866년 졸업 후 수년 동안 각지에서 임상의학을 연수한 다음 라크비치에서 개업하였다. 1872년에는 볼슈타인 지방의 의무관이 되기도 했다. 그는 현미경을 사용한 연구에도 몰두하였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로 이 지방에서 유행하고 있던 비탈저병의 원인과 전염 경로를 밝혀냈다. 이 시기의 연구로 코흐는 세균학의 기초적 문제를 몇 가지 해결하였고 고정폐양기, 세균고정법, 염색법, 현미경사진촬영법 등을 창시하였다. 그는 세균학의 근본 원칙을 확립하였고 각종 전염병에는 각기 특정한 병원균이 있음은 물론 각종 병원균은 제각기 서로 식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창상감염증, 제기혈에 관한 연구도 하였다. 1882년 결핵균을, 1885년 콜레라균을 발견하였다. 같은 해 베를린대학 위생학 교수로 임명되어 결핵의 치료약 연구에 몰두하여 1890년에는 투베라클린을 창제하였다. 이것은 당초에 그가 기대했던 효과는 거두지 못하였으나 결핵 치료약이 발견되었다는 뉴스는 당시 세계의학계를 몹시 흥분시켰다. 1891 연구를 위해 설립된 베를린의 전염병 연구소의 초대 소장으로 주대되었다. 1904년 독일용 동아프리카로 가서 아프리카 제기혈의 병원체와 전염 경로를 발견했다. 제체 파리에 의해 매개되는 병의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여 1906에서 1907년의 수면병에 관한 뛰어난 연구를 발표하고 동시에 이의 치료법도 밝혔다. 1908년에는 세계여행으로 동양에 치료하기도 했다. 1905년 결핵균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수상하였다. 그는 협심증으로 사망하였다. 주요 저서에는 엔샬로지 더 원 딘팩션 스크랭크 히텐, 피곤앤패스트, 피켄프 펑데즈 타이포스 등이 있다. 주요 저서에는 주요 저서에는 주요 저서는